나는 근데 이 게임 막판 할게 나는 난 이거하고 2부 방송 농아리나 좀 해야겠다 그러면 윈스턴 해 다 뭔 소리야 정신 놓지마 이번 판 내가 언제 지자 그랬어? 오케이 갑시다 진다고 생각하지마 진다고 생각하지마 아니 갑자기 왜 나 이거 해 왜 이래 왜 이래 나 진다고 생각한 적 없어 나는 아니야 아니야 고릴라 다섯마리야 뭐야 이거 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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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릴라와 조만문가자 고릴라와 조만문가 고릴라들 조만문가 고릴라들 어 저 살려줘 살려줘 야 고릴라들 다 쓰이고 다녀 와 지린다 야 얘야 얘 얘 군거 야 야야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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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어~~ 그러제에이!!! 개무엏 씻 아니 아니야 1 대 0으로 지고 있는 순간에서야 아아 진짜 이거 완전 하이라이트네 야 셀드쓰고 들어가, 셀드쓰고 그냥 들어가면 안 돼, 그냥 들어가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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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누웠어 어 개멋있다 조만문과 고릴라들 한번 하이라이트 가나요? 알아서 공 써봐 난 그 캐릭터 안 해봐서 모르니까 아 뭐야 야 차지 당한다 궁 써 야 깜짝이야 아이고 여기서 딱 궁 썼어야 됐는데 리퍼한테 죽었네 에헤헤 그렇지 그렇지 다 똑같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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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약하다고? 어 미스 개 약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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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하하하하 석양이다 석양 조심해 석양이야 조심해 어 석양이야 석양이야 어 야 궁이야 하하하하 아니 왜 나만 죽여 나 한대도 안 맞았어 어 저 윈스턴 뭐야 저거 뭐 방어 모드가 있어? 아 죽었어 점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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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강색 무슨 뭐 보호막이 생기네 모두 가점으로 이동하십시오 하하하 점령 빨리 점령 죽어 너가 어디가 죽어 인마 네가 죽어 하하하하 아 죽을거야 아 한명밖에 없네 아 한명밖에 없네 아 민스턴에 고릴라의 한계가 보인다 이제 아냐아냐 고릴라 끝까지 가봐 고릴라 끝까지 가보고 우리 리퍼가 우리 리퍼 어 눈물 얼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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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연 조만문과 오 고릴라들은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시리즈 때문에 살았다 얼어있는 놈 아 구 아 중격장 아 구 얼었어 내가 다 밀게 내가 다 밀게 못돌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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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좋아 아 눌렀다 나이스 형 좋아 좋아 우리 꺼 아 나이스 좋았어 좋았어 그렇지 와 이걸 이기네 이게 바퀴드 써잇 좋았습니다 고릴라대 잘했어요 어허허허 고릴라대 잘했어요 이제 뭐갈까 둘 살려